안녕하세요. 페만둔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한테 저는 개환권을 쓰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뭔 개소리냐고요? 영상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무슨 소리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일단 여러분한테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떤 그래픽 카드일까요? 눈썰미 있는 분들은 눈치챘셨을 거예요. 이게 1060인데요. 1060이 게임을 그래도 즐길 수 있는 마지노서냐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 가지고 고상형 게임, 상업, 중업 등이 힘들어요. 근데 하업이면 일단 어쨌든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16년도에 출시된 제품이라곤 하나 여전히 꽤나 높은 중고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요. 일반 유저한테 산다면 6, 7만원 줘야 되고요. 저처럼 업자한테 사신다면은 9만원 가까이 내야 되는 중고 그래픽 카드예요. 어느 홀구 가격을 푸듬주고 사냐 하는데 그게 접니다. 그리고 생각외로 좀 나간다고 합니다. 이거 파시는 분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개환끈을 쓸놈은 누구냐? 자 8700G입니다. 이 8700G는 7000 시리즈의 AMD CPU 기반으로 만들어진 APU입니다. APU는 내장 그래픽이 고성능 제품이 들어가 있는 CPU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드네임 멋있습니다. 피닉스예요. 제품은 8700, 8600, 8500 세 종류가 나와 있는데 8500은 내장 그래픽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740M이 들어가 있어요. 600부터는 760M 그리고 최상위 제품인 8700은 780M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8700과 8600을 가지고 제가 최대한 성능을 뽑아내 보겠습니다. 과연 이 평균가 8만원짜리 1060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봐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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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 그래픽카드 커버 칠 수 있는 내장 메모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비디오 메모리라고 하죠.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어떨까요. 이 조그만 영역에 메모리까지 집어넣기 힘들잖아요. 코어하고 내장 그래픽 넣는 것만으로도 빡센데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쓰는 시스템 메모리를 빌렸습니다. 이 시스템 메모리를 클럭을 높인다면 여기 있는 내장 그래픽 성능도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메모리 오버클럭을 아무나 할 수 있는 진짜 막말로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수준에 6천까지 올려봤습니다. 여러분 마이크롬 메모리나 삼성 메모리를 제외한 나머지 하이닉스 타이로 만들어진 수많은 메모리 있죠. 에센코, 에이데이터, 하이닉스, 뭐 이런 애들, 팅그룹 메모리 전부 다 하이닉스 타이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 DDR5 메모리를 쓰신다면 진짜 개나 소나 다 넣을 수 있는 6천 오버클럼로 했어요. 메모리만 CPU는 손안 됐습니다. 내장 그래픽 클럭도 손안 됐고요. 자, 단순히 메모리만 올리는 것만으로 그래픽 성능이 얼마 올랐습니까? 20% 올랐습니다. 저는 6천 올리고 말았지만 이게 7천, 8천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9천 올린 유저도 있습니다. 인증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20%가 아니라 40%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 그 수치는 너무 높기 때문에 대부분 6천에서 7천 사이를 올릴 것이라 보고 그 정도일 때는 20%에서 30% 정도 증가합니다. 자, 그럼 어떤가요? 7500F와 1660 조합을 했던 30만 조합을 어느 정도 비빌 수 있죠. 그리고는 어디까지나 내장 그래픽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공간적 이점과 전력 소비량이 낮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CPU 순수 성능은 어떻게 봐도 7500F보다 뛰어난 편이고요. 맞죠? 그래서 물론 이게 또 가성비가 떨어지긴 하지만 어찌 됐든 내장 그래픽 성능이 1060 턱 밑까지는 쫓아오고 더 높은 CPU 성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비니 PC로 만들기는 참 적합하겠죠? 아니면 저소음 또는 저전력 PC로 맞추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그걸로 마무리 지면 좀 아쉽습니다. 왜? 아니, 그럴 거면은 그냥 게임밖에 안 한다 했으면 전력 소비량이 좀 늘어나보죠. 별 상관 없잖아요. 그거 분명히 1060 넣는 게 더 싼데요. 맞아요. 그 말이 맞으니까 두 번째, 개원권을 사용해봅시다. 이 개원권은 AF-MF라는 이거 AMD 프레임 보관 기술이거든요. 줄임말이 그래서 AF-MF입니다. 이 프레임 보관 기술을 써봅니다. 물론 이거는 진짜 프레임이 아니에요. 특정 알고리즘을 통해 이 물체나 화면이 움직이는 걸 미리 예측해서 중간중간에 프레임을 끼워 넣어주는 겁니다. 약간의 화질 연화는 당연히 동반할 수 있고요. 시점 변환이 너무 빠르면은 이 프레임 보관 기술이 풀립니다. 이거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찐 프레임하고는 다릅니다만 어찌 됐든 오늘은 최대한 이 1060을 이겨보는 것에 중점을 두는 실험이라 생각하시고요. AF-MF를 켰습니다. 키니까 어떻게 되나요? 키니까 이거 비교해보세요. 패럴드에서 10% 이상이 이겼어. 배그에서도 10% 정도 이겼어. 로스트아크는 비슷한 프레임이 나오고. 사펑은 무려 한 80% 가까이 프레임이 증가했습니다. 셋 오브 튼 레이더도 적어도 20% 이상 올랐죠. 프로자 같은 경우에도 무려 7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7500의 1060좌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올랐습니까? 40% 정도의 프레임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장 그래픽이 결국은 이 1060을 이기게 되는군요. 그리고 저 AF-MF가 DLSS랑 다르게 모든 게임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게임 하더라도 일단 한번 설정해 볼 수 있어요. 게임마나 설정을 풀었거나 넣거나 내가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안되는 게임은 빼면 되는 거고 잘되는 게임은 집어넣고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치팅을 가긴 했지만 어쨌든 이 8700G가 1060하고 부비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장난감은 쓰기 참 좋죠. 솔직히 가성비적인 매트는 아직은 없어요. 내가 생각해도 이 48만원은 비싸. 이거를 여러분한테 일반인들한테 살아가긴 좀 힘들어요. 근데 SFF 만드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10L 이하로 변태 좋아. 아니면 나는 컴퓨터 좀 세팅하고 갖고 놓은 거 좋아하는데 하시는 분한테는 재미있는 제품이 될 것 같아요. 램오버가 그렇게 높게 된다는 것도 흥미러운 요소가 될 거고요. 그 말고 언더버팅을 통한 초저전력 PC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고도 꽤 높은 게임의 성능을 보여줄 수 있고요. AMD의 그래픽 아들렐린 드랩 있죠. 거기에 있는 대부분 옵션을 갖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AF, MF도 쓸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딜레이를 줄이는 기술 이런 것도 다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갖고 놀게 재미있는 제품이죠. GPU 오버클럭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걸로 마무리 지금 좀 아쉽잖아요. 제 원래 목적은 1060을 이겨보자 했는데 일단 이고 나니까 여러분한테 정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픽 카드를 달면 어떻게 될까? 8700G의 페럴드는 비슷한 수준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베그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조금 떨어져가지고 큰 폭은 아닌데 최소 프레임 10% 가까이 떨어졌죠. 로스트하크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었는데 아... 아니다. 로스트하크는 제가 잘 못 찍었네요. 로스트하크도 많이 떨어졌어요. 얼마 떨어졌습니까? 50프레임일 것까지 떨어졌죠. 좀 많이 떨어지네 진짜. 사펑도 10% 이상 떨어졌고 셋업 버튼 레이더는 비슷하게 나오고 포자도 비슷하게 나왔는데 게임에 따라서는 꽤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자세히 생각해보면은 이 두 게임이 비슷한 거 봤을 때 이거는 그냥 CPU 캐시가 잘려가지고 게임 성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캐시 영향 많이 받는 로스트하크랑 배그에서 유독 차이가 나는 거 보면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8700G는 내장 그래픽으로 사용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픽카드 꽂아 쓰실 거면 이거는 구매하지 마십시오. 제가 5700G나 5600G도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데 그래픽카드를 꽂을 생각이면 그냥 7000시리즈 쓰세요. 별로예요. 아시겠죠? 내장 그래픽이 뛰어난 CPU인 거지 외장 그래픽과 조합하기 좋은 CPU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에다가 이제 전세대랑 얼마나 차이 나는지 내가 이걸 구매할 메리트가 있냐 라는 생각 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세대하고 비교도 해봤습니다. 전세대하고 비교하니까 차이 좀 나긴 나아요. 성능이 자 같은 700시리즈 게임을 비교했을 때는 전세대보다 성능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어느 걸 100원이로 두냐고 다른데 5700G를 100원이로 두면 60% 가까이 성능이 올랐고요. 8700G를 100원으로 두면 40% 성능이 차이 난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꽤 큰 폭으로 차이 납니다. 밑에 거는 게임을 하옵으로도 중사양이나 고사양을 돌리기에는 빡세인데요. 위에 거는 아무런 세팅을 하지 않아도 사평을 제외한 나머지 게임은 어떻게 좀 돌릴 수 있는 수준까지 되는 거예요. 낮은 옵션엠이나 하옵으로 하시면요. 그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세대 오토레이더도 좀 빡세 보이긴 하는데 이거는 한 단계 더 낮출 수 있어요. 그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8700G 당장의 구매 메리트가 있냐? 아니요. 이 장난치는 게 어느 정도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장난감으로 사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취미로 4,50만 정도는 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자의 취미 이거 말고 낚시나 자동차 뭐 이런 거 있으면 더 비싸잖아요. 그나마 컴퓨터라는 취미가 저렴한 취미입니다. 40만 원 가지고 한 한 달 재밌게 갖고 넣을 수 있으면 그만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난감으로 쓰는 분들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은 미니 PC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그 외에 분들은 그냥 7500F 사시고 그래픽 카드 중고로 괜찮은 거 꽂아주십시오. 요새 채굴로 상공입국 나오는 것도 그리 안 비싸거든요. 그런 거 사서 꽂는 게 낫지. 8700G 내장으로 뭐 어떻게 게임을 여러 가지를 즐기자 하고 하기에는 좀 아쉬운 거 맞습니다. 다만 뭐 미니 PC 사시는 분들은 쓸만하겠죠. 근데 8700G 말고 8600G 가면은 그래도 좀 할 만한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8600G는 CPU 가격이 훨씬 싸거든요. 지금 단화 가격을 제가 살짝 띄워놨는데 8600G가 34만원이고 이거는 48만원이에요. 15만원 차이 나죠. 요거 조금만 더 있으면 30만원 초까지 내려갈 텐데 30만원 정도에 산다 치면 어떤 느낌일까요? 그러면 7500F에 7600G 넣는 거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여기 8600G가 보시면은 8700G랑 성능이 15%에서 18%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매체마다 다르게 얘기하는데 어느 게임은 넣느냐 달라서 그래요. 차이 적게 나는 게임은 8% 10% 차이 나고 20% 차이 나니까 차이 많이 나는 게임을 많이 넣었다 싶으면 저처럼 차이가 좀 많이 날 것이고 차이가 좀 적게 나는 게임이 많이 들어갔다 싶으면 10%밖에 차이 안나게 나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생각보다 그래픽 코어가 잘린 것 치고는 그래픽 코어 많이 잘렸거든요. 12개에서 8개로 줄었는데 그런 것 치고는 성능 차이가 그리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8600G에 램오버를 땡기고 AFMF를 키면은 1060 수준으로 나옵니다. 제가 돌려봤어요. 이거 수준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쓴다 그러면 또 가격 구성이 비슷하죠. 7500F 플러스 1060 30만원 그리고 8600G도 30만원 보드는 거의 돈급 쓸 거고 메모리도 같은 거 써. 근데 저전력이고 저서음이고 그렇죠. 8600G가 이런 구성으로 간다 그러면 그래도 한번 사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5700G나 5600G도 처음 나올 때는 40만원 중반 30만원 중반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검색해서 확인해보니까 맞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떻죠? 10만원 중반 20만원 초반 이 정도 하죠.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도 충분히 가격이 안정화될 테니까 그때 사시면 나름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여러분 듣기로는 좀 광고 비슷한 느낌이 들 수도 있긴 한데 AMD 측에서 CPU를 빌려주면서 언급 좀 해달라 라고 하길래 언급을 합니다. 제가 AI 계열은 자막밖에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떤 프로그램인지 잘 몰라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라든지 어둡의 계열의 AI 자막 생성이나 아니면 프레임 아니 업스케일 기능 이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이미지 보정이나 토파즈 AI라는 것에서 동영상 사진 사운드 보정이라는 것도 가능하고요. OBS에서 뒤에 녹색 그린 화면 갖다 놓고 배경 날리는 것이죠. 이것도 AI가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용도로 8700이나 8600G의 안에 NPU가 들어있어 아닙니다. NPU는 이제 멀티 연산에 최적화 있는 코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AI 쪽에 할당이 되는데 여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쪽이 조금 더 힘을 발휘한다고 하네요. 미래를 봐서는 AI 쓰는 많은 작업들과 기술들이 눈알할텐데 그거 할 때 이 CPU는 충분한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리사스 누님이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언급해 주면 안되냐 라고 하시길래 내가 이쪽을 잘 안 쓰기 때문에 몰랐지만 언급을 해드립니다. 사실 저게 단가가 오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그냥 내장 그리프하고 CPU 기존에 거 쓴다 그러면 좀 덜 할텐데 요새 AI가 워낙 이제 이템이잖아. A만 붙으면 막 주가가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저기서 다 AI랑 혼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어느정도 적화된 CPU를 내놓으려고 그 부분까지 추가하다 보니 CPU 단가가 좀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AMD는 어차피 안 팔리면 가격 내려주니까 어차피 시간 지나면 가격이 내릴 거야. 지금 당장 비싸더라도 여러분 욕할 수 있어. 나는 뭐 별로 그 욕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좀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살만한 가격대까지 올 거야. 안 팔리면 그렇기 때문에 살다 마라 이런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판단하십시오. 아 지금 메리트 없어 보이면 안 사는 거고 난 그래도 꼭 미니 PC가 지금 갖고 싶어. 아니면 아유 못 참지. 신성전알레모보 9000까지 된다 그랬어. 한 번 나도 해볼래. 야 AF AF도 된다고?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뭐 살 수 있겠죠. 자 그런 부력 빼고 일반 유저들한테는 저도 추천하지는 않으면서 이 제품 이런 재밌는 기능을 이용해서 성능을 106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정보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디까지나 리뷰라기보다 놀이에 가까웠기 때문에 정보 쪽에서는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빠져있는 부분은 쾌사존이나 아니면 뻘찌이나 스님의 동일한 CPU를 가진 리뷰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빠이빠이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